나무는 자연의 중요한 요소로 성장, 생명력, 안정성, 지혜 등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가 꿈속에 등장할 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몽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나무 꿈이 가지는 상징과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는 성장과 발전의 상징입니다. 나무 꿈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을 이루고 있거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자라는 특성 때문에 안정성과 기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의 나무는 자신의 삶에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뿌리와 기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꿈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자라며 경험을 축적하는 존재로 지혜와 경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나무 꿈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태가 세월을 의미하듯 꿈 속의 나무는 자신의 삶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종종가계와 가족, 조상과의 연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 가족의 연결과 유산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 속의 나무는 자신의 가족관계나 조상과의 연관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꿈은 가족 간의 유대가 견고함을 나타내고 문제없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며 꿈 속에서 나무는 자신의 생명력이나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푸르게 자라거나 열매를 맺는 꿈은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자신의 삶이 활기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성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장면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무가 시드는 꿈은 자신의 에너지나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지치거나 자신의 목표나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드는 나무는 건강, 감정, 관계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나무에 꽃이 피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면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일이 곧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꿈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는 꿈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반영하며 경제적 성공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과정은 자신이 향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꿈은 자신의 안정이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쓰러진 나무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큰 나무를 오르는 꿈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를 성공적으로 오르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곧 목표에 도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꿈은 안식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자신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살해 1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꿈에서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꿈이 그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2나무가 시드는 꿈 한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가 시드는 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업 부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3나무에 꽃이 피는 꿈 한 예술가는 새로운 작품 구상을 하던 중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꿈을 꾼 후 그는 새로운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작품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창의성과 새로운 시작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4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꿈 한 사업가는 오랜 기간 노력해온 사업이 결실을 맺는 시점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곧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예감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5나무를 심는 꿈 한 젊은이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나무를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6나무가 쓰러지는 꿈 한 가정주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가족 간의 관계나 집안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불길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불안감과 가정 내의 긴장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7큰 나무를 오르는 꿈 한 청년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큰 나무를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꿈에서 나무를 정상까지 오르는 데 성공한 그는 실제로도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목표 달성을 상징하는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8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꿈 한 중년 남성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은퇴를 고민하던 시기에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무 꿈은 꿈을 꾸는 이의 삶의 상황, 정신 상태, 그리고 개인적 목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꿈에 등장할 때는 그 나무의 상태, 주변 환경, 나무와의 상호작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지만 반대로 나무가 시드는 꿈은 에너지의 고갈이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꿈은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나타내지만 쓰러진 나무는 위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나무 꿈을 꾸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꿈은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지니고 있으며 꿈을 꾸는 이의 현재 상태와 삶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상징하는 성장, 안정성, 지혜, 생명력 등의 요소는 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무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세부적인 상황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무 꿈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가로수가 공원이나 길가에 늘어서 있거나 울창한 느티나무를 보는 꿈 가까운 주변 사람 내지 친구나 연인과의 사이에 갈등과 말썽이 발생되고 장애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꿈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 태몽이면 많은 사람들을 개몽하고 깨우칠 선구자적인 아들을 얻게 된다. 단풍나무가 색이 변하지 않고 푸르는 꿈 계획 중이거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결과가 불확실함. 고목나무에 핀꽃을 꺾는 꿈 공나무에 핀꽃을 꺾는 꿈은 학자의 연구 성과를 인수하거나 남의 사업을 인수받아 그것을 발판으로 대성한다.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은 자신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승진하거나 출세한다. 즉, 어떤 조직의 최상층에 진출하거나 권력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대나무 가지마다 곶이 곱게 피어있는 꿈 공, 사문서의 기론이 보이고 깊은 일이 생긴다. 창작, 발견, 행운 등이 있다. 과일나무를 정원에 심는 꿈 과일나무를 정원에 심는 꿈을 꾸게 되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창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된다. 대나무숲 한가운데를 조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대한 나무나 좋은 제목이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는 꿈 구하는 소망의 목표랄성 및 많은 이권이나 재물의 안정과 지휘와 사업에 따른 발전과 영화를 얻게 된다. 기린이 높은 나무의 잎을 한가롭게 먹는 꿈 기린이 높은 나무의 잎을 한가롭게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재난은 사라지고 지휘가 올라가며 결혼이나 시험, 사업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집이나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도와줄 일이 생긴다.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꿈 꿈 속에서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 꿈은 어떤 근심거리가 생길 흉무이 든다.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창의력으로 많은 돈을 벌 자손을 얻을 태몸이다. 나무 위로 올라가 과일을 따 먹는 꿈 나무 위로 올라가 과일을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얻거나 계약을 성사시킨다. 나무를 댈 때 사용되는 도끼를 보는 꿈 나무를 댈 때 사용되는 도끼를 보는 꿈은 트임 없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며 수명이 길어진다.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꿈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꿈은 협조자를 구해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꿈 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꿈은 자식이 태어날 태몸이거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꿈이다. 그러나 나무의 상태와 열매의 상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어떤 이는 대학 입학시험을 치는 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는 꿈을 꾸었는데 합격은 하였지만 대학생활은 지지부진하였다. 따라서 열매가 달렸다 하더라도 향스럽고 좋은 열매일 때 내용도 충실하게 좋은 것이다. 열매가 부 나무에서 떨어져 닫히는 꿈 나무에서 떨어져 닫히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는 좋지 못한 꿈이다. 나무 아래에 커다란 동물이 앉아있는 꿈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 밑에서 이를 배우게 되거나 사업가로 대성할 자식을 출산하게 된다.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는 꿈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면 좋은 작품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지식을 제공해준다.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를 걷는 꿈 때와 독서 일의 성과 등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거나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음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잡고 일어서는 꿈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대나무 숲 속에서 신령이 나타나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간다. 나무 위에 많은 새가 앉아있는 꿈 많은 집단이나 조직을 거느리게 되거나 그런 자녀를 낳게 됨 나무가 없는 골근산을 보거나 광야를 보는 꿈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올 징조이다. 결혼 아탄 여성이 나무를 베고 잘라서 집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 꿈 목은 수목 등의 식물이나 모든 목제품 나무에 관련된 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미는 재생, 새로운 생활, 발전, 진전, 능력을 나타내며 꿈을 주된 주제가 나무인 경우 나무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결혼 안 한 여성이 나무를 베고 잘라서 집을 만들거라. 가구를 만드는 꿈은 결혼에 대한 예지몽이다. 더구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는 꿈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게 된 단풍나무가 울글불긋 화려하게 물들은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이나 백화점에 내놓게 된다. 높은 나무에 앉아있는 꿈 미혼자는 혼담이 오고 간다. 까치가 나무 위에서 깍깍하고 오는 꿈 반가운 소식에 오거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이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옴 숲까치는 남자, 암까치는 여자를 의미 나무 사이로 검은 화물차가 달리거나 서 있는 것을 본 꿈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 집단이 침범할 우려가 있다. 나무가 듬성듬성 나 있는 사이에서 검은 기차가 멈춰 선 꿈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예군이나 좋지 못한 일이 생김 꽃나무나 꽃잎덩이에 눌려 어려움을 겪는 꿈 배우자나 정부, 주로 여자쪽이 자신을 속이거나 부정한 마음을 품게 된다. 나무 중간에 열린 과일을 따는 꿈 별 어려움 없이 이를 잘 추진해 나가는 성향의 자손을 얻을 태몽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꿈 국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명성을 떨치게 된다. 명예, 성공 승리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학위 상장, 훈장, 임명장, 배속권 장아, 취직, 결제, 계약, 수주, 낙찰, 합의 승소, 조약, 혼사, 결혼, 임신 등이 있다. 과일 나무의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꿈 사업성과 정착활동 등을 나타낸다. 대나무 숲에서 헤매는 꿈 사업을 골몰하게 되거나 심리상태가 불안할 것이다. 나무가 벼락을 맞아 꺾어진 꿈 사업에 타격을 입거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음 대나무 밭에서 대순을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나무가 천정을 뚫고 하늘로 치솟은 꿈 사업이 크게 융성하여 사업이 확대된다. 곧은 나무가 꽉 찬 숲을 지나는 꿈 사업이 탄탄하여 어떤 공경에 처해도 어려움이 없다. 가지가 앙상한 나무가지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 산모가 출산할 때 건강이 걱정됨을 나타낸다. 눈 속에 사철 나무가 짓푸르게 보이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창조, 발견을 하게 된다. 나무로 만들어진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 출세 명예를 암시하며 새로운 사업의 자료를 얻게 된 나무에 걸음을 주는 꿈 생산 및 출판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무 그늘에도 넓잠을 자는 꿈 생활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되는 꿈 담장 밑에 사철 나무 여러 그루를 심는 꿈 슬아의 자식을 훌륭히 키워 입신 출세시킨다. 사업 투자, 채용 공사 등을 하게 된다. 담장 밑에 여러 그루의 사철 나무를 심는 꿈 슬아의 여러 자식을 잘 키워내 입신 출세시키며 현지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로 장차 큰 빛을 보게 됨. 나무 위에 매미가 앉아있는 꿈 승진, 성적 향상, 당선, 취직, 성공 등을 암시 기린이 나무의 싹을 뜯어먹는 꿈 신분이 귀하게 되거나 시험에 합격되고 사업과 결혼 생활 등이 유복해진다. 꽃나무의 꽃이 떨어지는 꿈 어떤 단체나 개인의 사업이 몰락하게 되고 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김 강 한가운데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꿈 어떤 중계자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이루게 됨 대나무 숲이 푸르고 잎새마다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희귀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감상, 행운이 있다. 나무나 곡 등의 식물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는 꿈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됨 나무 밑에 떨어진 상수리를 많이 줍는 꿈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재물을 얻는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꿈 예당치 못한 불상사나 실패 및 장애 등 손실에 부딪혀 고난을 당하는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나무나 곡식 등의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는 꿈 외상을 주고 그 돈을 거두기 힘들다. 대나무 족순을 잘라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외처에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든지 외손자를 두게 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나무를 등에 지는 꿈 이는 길몽으로 나무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커진다. 나무를 베어 마차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꿈 인재나 재물 등을 얻는다. 감나무에 매달린 감을 따먹는 꿈 일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고 모든 일에 이익이 생기며 이성교제가 성사되기도 한다. 나무 위에 올라가 뻑뻑새를 잡는 꿈 임산부는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취득 등이 있다. 고추나무에서 붉은 고추가 땅에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으로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나무에 오르는 꿈 입신 출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는 꿈 입하, 승진 당선, 허기, 자격 취득, 취득, 승리 연구, 발명, 창작 등이 있다. 대나무 숲을 조심스럽게 걷는 꿈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돌게 됨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어떤 기관의 사업, 작품 등에 관해 위탁할 일과 상관한다. 나무에 황새가 앉아있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공공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 담쟁이 덩굴이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자연과학, 식물, 생물,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세무, 농업학과 등에 관한 학업 성적이 오른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과수원 안에 들어가거나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꿈 재물이 모이고 이권이 생기며 사업이나 명예, 직장의 안정과 번창을 누리게 된다. 단풍나무를 옮겨다 심는 꿈 재물이 생기고 지붕 위에 심으면 소망이 성취된다. 과일나무나 좋은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는 꿈 재물이나 자손을 얻고서 직장 등에 따른 발전과 번영 등 기쁜 일이 겹치게 된다. 꽃이며 풀포기가 돌이나 나무 등이 있는 길 위에서 자라는 꿈 점자 생활이 은득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고목나무나 부러지는 것을 본 꿈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활을 만나 몸을 다치게 되던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불길한 꿈입니다. 닭이 나무에 오르는 꿈 주어진 일이 잘 풀리고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장차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 닭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꿈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일이 발생한다. 다람쥐가 나무에 오르는 꿈 직장에서 승진이 이루어진다.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자리로 옮기게 된다. 승리, 성공, 당선 등이 있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간다. 2파,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감나무의 꽃은 이미 졌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발전이 없고 궁지에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나무에 올라 과일을 따먹는 꿈 취직, 계획, 사업 등의 일을 나타낸다. 나무에 걸린 달을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나무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 경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게 살 자녀를 출산할 태몽 가시나무가 길을 가로막는 꿈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 요인이 생겼거나 벽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발을 헛디려 아래로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단되고 실패를 맛보게 됨. 고목나무에 벗었다는 꿈 학업 성적, 논문, 사업 성과 등을 얻는다. 나무나 풀 뿌리를 잡고 이로서거나 산에 올라가는 꿈 협조자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일을 성취함. 다람쥐가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사업 성과가 대단히 양호하게 된다. 재물, 승진 등의 길조이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꿈 힘을 안 들이고 쉽게 일을 처리하려 하나 잘되지 않음. 구경, 감상할 일이 생김